나도 한때는 그의 손을 잡고 내가 온 세상 주인공이 된 듯 꽃송이의 꽃잎 하나하나까지 모두 날 위해 피어났지 올림픽대로 독섬유원지 서촌 골목 골목 예쁜 식당 나를 비창거리게 만든 추억 같은 대사들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예쁘다는 말 들을 수 있을까 하루 단 하루만 기회가 온다면 죽을 힘을 다해 빛나리 일단은 그의 손이 안찍지 않았어요 Ihr 많이 안찍지 않았을까요? 이번에는 그의 손이 안찍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않았어요 제가aber 화살이 안찍지 않았어요